진짜 미비한 점이 많고 지금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. 다음에 진짜 2회를 준비할 때는 더 즐거운 프로그램으로 또 여러분이 즐겁게 하고 스트레스 쌓인 모든 것을 풀고 가실 수 있도록 다음 날 또는 일주일 내내, 1년 내내 더 행복한 날들이 될 수 있게끔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하겠습니다. 돌아가시는데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. 어두운 길에 길 조심하시고 안전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